최근 놀랍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판다 푸바오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진이 영화 수익 전액을 한국과 중국의 희귀 동물보호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동물사랑을 넘어서 전 세계 판다 팬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연 배우인 판다 사육사 강바오와 송바오는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돈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귀한 행동은 두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감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 제작진에 따르면 이 결정은 영화 제작 초기에 강바오와 송바오가 직접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송바오는 출연료를 포기한 것 외에도 자신의 판다 관련 책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판다들의 삶과 여정을 담고 있어 전 세계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책 판매 수익은 송바오가 직접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센터에 기부하여 아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제작진과 출연진들의 기부 결정 소식은 전 세계 수백만 판다 팬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중국의 판다 팬들은 강바오와 송바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전에 몇몇 팬들은 이 영화가 단순히 푸바오의 이미지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의 한 충성스러운 판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바오와 송바오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로다운 사육사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영화 안녕 할부지의 감독감독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이 영화를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다리로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화는 푸바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랑, 인간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연합하고 좋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여러 비정부기구와 희귀동물보호센터는 제작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기부금을 희귀동물보호 및 돌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들 동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부금 중 일부는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도 사용될 것입니다.